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가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 중이던 보령과 서천 지역구 김태흠 의원에게 충남지사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.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김 의원을 만나 충남지사 탈환을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며 3선 중진인 김 의원의 출마를 요청했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출마가 점쳐졌던 4선의 이명수 의원이 최근 충남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 의원은 이르면 오늘쯤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